그래도 막 5천 원 이런 거 아니야? 한 번 봐봐. 우리 또 5천 원이면 안 먹잖아. 안 먹지. 여기 여기 따봐 하나 먹었어요. 그치. 당연하죠, 당연하죠. 맞아, 맞아. 5천 원이면 안 먹고 3천 원이면 먹을게. 콜라. 5천 5백 원. 5천 5백 원. 안 먹어. 나 사온 짠데 정말 진심으로. 부가세 10%가 지금 있으니까 원래는 물건 가격은 5천 원이고 500원은 부가세야, 와이프야. 너무 비싸. 한 번 구경만 해보자. 오늘 무슨 날이야? 둘째를 이식한 날. 내가 오늘 여기 발생된 건 누가 쏘는 거야? 남편이. 맞아. 맞아. 5천 5백 원? 국가세만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긴 한데. 구경은 해보자. 구경은 해보자. 구경은 해보자.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 구경을 상태를 보고. 그냥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어쩜. 우왕 저희 간 김에 그냥 저기서 먹어요. 에이 그래 먹자 그냥. 너무 아깝더라고. 인생 뭐 있냐 그냥 어쩜.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고민해봐. 너무 비싸. 그럼 물 마실까? 다시 너나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 아 그래? 다시 너나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 아 그래? 오빠. 에이 올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소리도 시원하다. 괜찮지? 이런 남자 원했던 거 아니야? 에이프가 원하는 남자가 이런 남자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 내가 지금 카드 한도 다 찬 것 같긴 한데. 약간 샴페인 따는 느낌인데. 아주 고보가 좋아하네. 왜 샴페인 따는 느낌이야. 너무 좋겠어. 너무 맛있어. 오빠 울컥했어 갑자기. 왜 왜? 이거 터니까. 눈물이. 눈물 났어? 뭐 해서 눈물이 난 거야? 우리 애프 어떻게 해? 호르몬 이상한가? 호르몬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이제 이식하려고 하면. 이런 너무 모든 감정들이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내가 너무 너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 와이프야? 아니 그냥 고맙기도 하고. 막 감정 이런. 몰라 나 계속 내가 어제 불안했나 봐. 아 그래? 너무 불안할 필요가 없어 와이프야. 짠한 와이프. 지금 귀bres전할 때 comme emольшbuster. 또한 오늘 빛반에 다른 판단을 주문하세요. 조금eras 부 poor 자체 이ructure,